서문 탁 아 서문 탁같은 소리 하지마 서문 탁이야 진짜 서출구 아니 서출구를 닮아 진짜 차라리 진짜 그래 토끼를 더 닮았다 토끼를 토끼? 너가 요즘 토끼 좋아해서 그런거 아니야? 서출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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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와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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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쟤들어 한번 해보죠 오 쟤들어 한번 놀아보죠 Sydney 이번 추석들 할부 you 집에 올거지?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ICH 그리고 우리 누나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목소리가 이래요 아 오빠들 잘하시네 예 정말 잘하시는데요 저희 누나 훌로에요 형들 나 진양 1등인데 잘했죠 아 Ihre가 아니 누나는 누나 말고 그냥 홍 photon 한 Daha 모르니까 형들 어디 피씨방인 요토 요ton 피씨방 할 문 있는 집 안가? 그럼 chose drops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파라를 내가 파라 못잡겠어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약간 애새끼같이 귀여운 소리 내가 솔즈 할까? 내가 솔즈 할까? 그래 내가 솔즈해서 내가 팔 잡을게 아 말하지마 듣기 싫어 형들 할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샀다고 해서 갔더니만 시켜봐 속소리 존나 웃겨 형들 난 개그민인데 어때? 좋아 내 목소리 너무 까지마 형들도 이런 시절이 있잖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형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 왜 없었던 척해 형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 형들 왜왜왜 다이아 오고 싶지 별로 니 실력보니까 별로 가고 싶잖아 계속 골드 플레로 있을거야 그럴게? 그리고 패배자처럼 살거야? 애새끼 진짜 말하는 소리잖아 내가 금 하나씩 줄까? 나 금 세 갠데? 형들 저도 하나 남아 너 저 두 개 있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아하유 아하유 하유 뭐야 왜 갔어 왜 나가? 왜 저기 가 왜 팀구가 왜 저기 가 왜 팀구가 아하하하 뭐라길래 가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뭐 재밌게 해요 언니 언니 이동하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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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하자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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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아 또 저리로 갔어 아이씨 아 진짜 재미 들려가지고 하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자끼리 하는 거라서 열심히 할게요 멘트를 잘 못 칠 수도 있어요 화이팅 이겨요 우리 조석이 나갔어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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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존놈 하하하하하하 널 준비 됐어 아휴 개웃기라 목점 푸세요 목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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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리얼 극혐이긴 하다 내가 듣는 입장에서 흠 흠 흠 흠 흠 아휴 그냥 왠지 약간 여자 내가 사촌 동맹 역할 사촌? 남자 역할 하는 건 별로 아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렇게 못한 생글지 예상 콕콕 아기도 아닌데 도레미파 솔라씹콕 솔라씨 어 어 형 가자 순주하고 세킹이 오케이 이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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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반가워요 아 아니고 저희 누나들이에요 네? 저희 누나들이라고요 누나들이라고요? 네 지금 같이 PC방으로 해요 추석이 추석이라 귀경길 누남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잘 하세요? 화이트! 화이트! 아니 거기서 가래! 거기서 가래가 왜 나와? 갑자기 치사기 애들아 놀아보자 애들아 한번 놀아보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사기 얘들아 와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유명한